이거 왜 부끄러워? 내 부끄러워? 야, 내 부끄러워. 야, 내 부끄러워. 못 부쳤어. 아, 이거 잡히야 돼요. 잡히야 해요. 아니. 붙였다. 아니, 아니. 다시 됐다, 붙였어. 다시 됐다, 다시 됐다. 다시 됐다. 팀원이라고 했는데 박수야. 팀, 점, 크로스! 팀, 점, 크로스! 아, 정말 해. 반갑다, 박수야. 팀점 들어간다. 한 발 더. 좋아요, 알림과 결정. 이거 무서워. 아, 이거 그거잖아. 뛰어내리는 거 아냐? 이거 다인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기어가는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아, 엎드려서 기어가면, 세세히 기어가면 갈 만하세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뒤에서 빠박, 빠박. 느낌이 올라가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생각보다. 그게 아닌데 못 간다니까. 생각보다 높네, 그런데. 생각보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생각보다 무서워. 아, 무섭다, 무서워. 아, 생각보다 엄청 높구만. 얘 또 올라가면 체감상 되게. 올라가면 없었겠다. 파이팅! 어마어마해. 자, 준비되셨으면. 형, 메달. 네, 가주세요. 혜선아 파이팅! 파이팅! 염혜선 파이팅! 자, 못 붙이고 떨어지면 끝이에요. 염혜선이, 염혜선이. 위에 거 하나 뛰어, 보이면. 혜선아, 부러지기 전에 위에 거 하나 뛰어야 돼. 위에 거 하나 뛰어야 돼. 대단히. 아, 혜선이 거ría.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Estat, 위에 거! 위에 거! 25 정도, 20 정도 뛰어. 위에 거 떼라고. 3점 떼고 싶은데? 안 돼, 안 돼요. 지금 그 0점이야, 그러면. 자, 혜선 씨 넘어가겠다, 저 넘어가겠다. 포괴 지겠다, 포괴 지겠다. 지금 소리 나, 지금 소리 나. 떼야 돼, 떼야 돼, 떼야 돼! 25 정도, 25. 염치기 염치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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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치기 염치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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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벌써 떼었잖아! 오케이 뭐하는 거야! 야 이거 엄청 무섭다 아니 화이자만 하는데 이렇게 시켜야 되냐고 아니 근데 아저씨 안 할 거면 나와요 할라 그러잖아 자식아 자식이란디 형 메달을 일단 어느 정도 되는 걸 떼고 혜선아 가장 멀리 쓸 걸 붙여야 돼 언니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상처야겠다 와 와 와 와 염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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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기 전에 붙여야 된다 혜선아 언니 그만가 그만가 혜선아 언니 그만가 혜선아 붙였어요 붙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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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떨어졌어 붙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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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떨어졌어 으어 야 염혜선이 3m 90 3m 50 야 야 야 진짜 집중력이 대단하다 내려가면서 그냥 사네 응 4m 90 대형 그냥 미끄러지라고 쭉. 야 부러진다 부러진다. 야 부러진다 부러진다. 대형 과감하게 가야 돼. 부러져 부러져. 가 가. 안 붙었어 못 붙었어 못 붙었어. 안 붙었어 못 붙었어 못 붙었어. 나 입술 터졌어. 형 괜찮아? 입술 엄청 터졌어. 형 괜찮아? 나 입술 엄청 터졌어. 딱 깨물었구나. 아니 오늘 저기 형 화이임한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웃으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화이임에 맞더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저희 물티슈 좀 주세요. 티슈 좀 주세요 티슈. 자 다음분은요. 우리 혹시 나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겁먹었다. 겁먹었어요. 오지지영. 오지지영. 갑자기 누구 나올 건데? 우리는 민아. 민아 민아 우리 신민아. 민아 잘할 것 같은데. 성적을 딱 좋게 나오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큰일 났다. 어떡해. 무서워. 얘 고속어 번식이 있대. 우리 이겼다. 큰일 났다. 혜진 언니 고속어 번식이 있대. 진짜? 겁먹었다. 파이팅 언니. 생각보다 높은데? 혜진아 무섭지? 생각보다 높아요. 저게 여기서 보는 거랑 올라가서 달라. 야 높다 생각보다 엄청 높아. 기어가야 돼 기어가야 돼. 또 이런 경험 언제 해 이거. 이건 방송 안 하면 경영을 내볼 수 없대. 놀이공원에도 없어 이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체험이라고 생각해야지 런닝맨 체험. 자 레츠고 레츠고.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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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민아. 거기 괜찮아 거기는 무조건 불어 절대 안 불어져. 거기는 안 저네. 거기 일단 앉아. 거기 일단 가 편하게 그렇지. 딱 엎드려서 조금 조금씩 가는 게 나을 수 있어. 민아야 한 20 뛰면 되겠다 20. 야 지영아 거기서 와르르 뛰어오면서 딱 붙여야 돼. 내가 해보니까. 형 가만히 있어요. 와르르 뛰어오면서 딱 붙여야 돼.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해서 알려주는 거 아래. 저거 화내는 거 봐. 아 저거 아. 확실히 화이자가 부작용이 있네.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네. 화를 내는 거. 우리 아버지 같았어요. 약간 좀 전에. 지영아. 네가 30은 떼줘야 돼. 형 괜찮아? 어 안 괜찮아. 떼고. 이게 부러질 때 붙여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붙이면 돼. 그렇지 그렇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붙이면 돼. 그럼 뛴다 뛴다. 어 뛰라고? 어 뛰라고? 어 뛰라고.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그냥 차라리 이렇게.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잡고. 지영 씨 천천히. 완전 엎드려줘 엎드려줘. 차라리 미끄러져 미끄러져 이렇게. 미끄러지라고? 그런데 지영아 네 생각대로 안 될걸. 야 지영아 미끄러지는 건 안 돼. 그냥 기어. 그런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런데 왜 그랬어. 그런데 왜 그랬어. 그런데 왜 그랬어.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기영아 대충 하면 저쪽. 안 돼 안 돼 거기다 붙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두 간장. 아 여기. 에어리오를. 에어리오를. 에어리오를 지켜. 에어리오를 지켜. 에어진아. 야 에어진아. 너 왜. 뛰어 뭐해. 언니 가. 무서워 어떡해. 빨리해. 귀여워 귀여워. 빨리해. 귀여워. 아 쟤는. 아 이거 기가 안 보여. 야 야 미나야. 연경이 또 화났잖아. 연경이 또 화났잖아. 언니 맨 뒤에 꺼잖아. 야. 하raid였나. 아니 영원히 못 타라하는데. 하raid온나에. 하raid였나. 아니 영원히 못 타라하는데. 아니 영원히 못 타라샀는데. 연경이 모델이지에 해자들 위에서 위에서 W. 위 이심을 때에 위issimo 먼저 타라께. eens 그런데 위에 이심 매달을 메달을 때 night. Cody 거기 유지 visit. 돼지마ational навер this. 저거 때리다. 엎드려 그렇죠 잘했어. 끝에 Jaime짜 잘했어. 다 됐어. siis 안돼여 .... 자 엎드려. 어atk함 붙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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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떨어지면 못 붙여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배 깔아 배 깔아야 돼 배 깔아야 돼 배 깔아야 돼 엎드려야 돼 아 배 깔아야 돼 부러진다니까 이거 진짜 부러진다니까 가기 전에 부러져 진짜 언니 점프 그러니까 나 점프할 거야 머리 두지 마다고 엎드려야 안 돼 엎드려 야 쟤가 어떻게 하려고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민아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네 거 해 쟤 뭐 하냐 수영하냐 하나 둘 셋 야 너 뭐 붙였어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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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였어 야 뭐 붙였어! 야 붙여야지! 창피하대요! 혜진아 혜진아 천천히 3미터에 붙이고 나와 그냥 야 형 그냥 붙이고 나와 거기서 혜진아 거기서 붙이면 돼! 아니 혜진아! 오케 다 했어! 오케 다 했어! 오케 다 했어! 3초 정도 붙였어!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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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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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워 생각보다 야 이 팀 끝났네요 자 안혜진 선수 3미터 40에 20센터에 3미터 60이요 잘했어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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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에이스 한 명 나갈게요 어 누구야? 우리 전소민 나이스! 오케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좀 될성 싶은 사람이 가자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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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좋으니까 오빠 저는 일단 저건 안 돼요 아니야 더 높아진 거 같아 아 저 겁쟁이 아니 더 높아졌어 나약한 소리 하지마 그냥 40 뛰고 와 알았어? 언니 40 가능할 거 같아요 나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그때도 그랬어요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솔직히 말하면 저 오줌 쌀 거 같아 오줌 싸면 방송 못 내지 저기 혹시 오줌 싸면 방송 안 나가나요? 나 오늘 회색바지를 안 돼 회색바지야 꼭 부러지고 떨어질 필요 없어 30 한번 해봤잖아 욕심내지 말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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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야 거기 괜찮아 야 거기는 편하게 누워도 돼 거기는 진짜 거기 괜찮아 절대 안 부러져 나 진짜 무서워 언니 파이팅 파이팅 소민아 속도 좀 내자 지효 쭉 혜진아 파이팅 한번 더 줘 파이팅 파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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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팔이 안 닿지 어떡하니 갑자기 두 다리 속이 났어 팔 잡다 팔 잡다 소민 언니 좋아 소민 언니 좋아 야 팔 잡다 송기호 팔 잡다 예 지효야 그럼 메달 뗄 생각 하지마 안 돼 돼 소민아 15대 15 소민아 우리가 너한테 엄청난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너무 오바하지마 그래 그냥 15 뛰고 그냥 와 언니 위에 15 언니 위에 15 언니 위에 15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 어 나 진짜 무서워 언니 괜찮아요 너 큰 기대 없다 아니야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 못 가겠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붙여 일단 붙여 언니 빨리 붙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니 파이팅 좀 더 아니야 언니 파이팅 아 어떡해 왔다 왔다 지효 언니 떨어지는데 어 지효 언니 떨어지는데 아니야 괜찮아 지효 괜찮아 아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지효야 너는 지금 금 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지금 금 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너는 전혀 소민 언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는 곧 따라져 아유 소민 언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아 15 가겠어 소바나 소바나 위에 거 안 잡을 거야 아니 소민아 위에 거 안 잡으면 위에 거 안 잡아 돌아와 소민 언니 그냥 안되면 되니까 붙여 안되면 되니까 붙여 근데 언니 붙여서 나와 나가 붙이면 돼 떨어지면 부치면 돼 괜찮아 소바나 어디가 15 잡아 15 15 다 15 다 15 다 15 다 15 다 15 다 15 일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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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송인아 큰 길이 없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이스 플레이. 지효야 지효야 그냥 대충 부숴. 지효야 너 붙이고 돌아와 그냥. 어 안돼 안돼 더 가면 풀어져. 어 안돼 안돼 더 가면 풀어져.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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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쳐. 야, 너 안 무섭냐? 그게 웃으면서 갈 거리는 아니죠? 그게 웃으면서 갈 거리는 아니죠? 미쳤다. 야, 잘했다. 잘한다. 야, 근데 지효야. 야, 종국이가 귀여워 죽는다, 이 새끼야. 귀여워 죽는다, 이 새끼야. 아무것도 없어. 귀여워 죽어. 우와. 종국이가 귀여워 죽는다, 진짜. 나이스, 언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은진아, 은진아. 은진아, 은진아. 가자, 은진아, 가자. 언니,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언니. 야, 괜찮다고. 약간 흰다고. 나이스, 언니. 막상 가시니까. 나 원래 울어. 우리한테 뭐 가르치시더니. 야, 이거 너무 무서워. 언니, 무서워? 야, 못해, 은진아, 우리. 무서워, 무서워. 일단 엎드리면 좀 덜 무서워. 야, 은진아 가자, 은진아 가자. 희진 씨, 거기 안 부러져. 희진아, 내가 볼 때 15 뛰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거 너무 휘는데? 나 이거 벌써 휘 거 같아. 일단 엎드려. 일단 엎드려야 돼. 일단 내려와서 엎드려, 엎드려. 혜선아, 혜진아 파이팅 좀 줘, 파이팅 좀 줘. 가자, 가자, 가자. 야, 은진아 너무 겁먹지 마. 최대한 3m 가. 가는데 밀어, 밀어 그냥. 살살 가, 살살. 야, 너 15대, 15대. 야, 은진아 너무 겁먹지 마. 야, 은진아 너 겁이 없다. 난 못해. 엎드려야 돼. 일단 내려와서 엎드려, 엎드려. 난 못해. 그리고 시선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엎드려야 돼. 무릎을 딱 꿇고 일단. 딱 손으로 딱 짚어야 돼, 일단. 어, 그렇지. 일단 짚어. 은진아 뗄 거야? 잠깐만. 야, 너 15대, 15대. 15대, 15, 15. 은진아 뗄 거야? 15대, 15, 15. 은진아 뗄 거야? 야, 넙 사람 보지 마.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은진아, 은진아. 은진아, 천천히 가자. 빨리 나가서 그냥 떨어져. 빨리 한번 같이. одеきろ 굳혀야 돼. 은진아, 많이 웃었다. 빨리. 은진아, 이미 이었어. 야, 이게 빨리. 은진아 하면 빠진다. 야, dB. 은진아, 많이 웃었다. 야... 빨라계에 야, infrastructure. ην Lexie 많이ippy Brusca! 부쳤어, 부쳤어, 부쳤어. шее on, zinc face. 분 entste지 V 부쳤어, 부쳤어, 부쳤어. 인정, 인정, 인정.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어때? 언니, 짱, 짱 무서워. 희진아, 빨리 해봐라. 해봐라. 붙여봐라. 희진아, 15번째 떼. 2m만 붙여, 2m.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15번째 떼고. 안 떨어져. 희진아, 괜찮아? 그리고 떨어져. 근데 아까 봤잖아, 한 반 가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그렇게 안 했어? 얘기해줄게, 얘기해줄게. 희진아,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천천히. 아, 그러면 안 되지, 키면 안 되지. 아, 그러면 안 되지, 키면 안 되지. 아, 왜 그래요? 아, 근데 왜 그래, 아저씨. 우리 팀 이기려고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래서 화이자 부작용이에요, 화이자 부작용이에요, 괜찮아. 다리 그렇게 걸쳐놓지 마, 그렇지. 화이자 부작용이에요, 화이자 부작용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안 돼. 언니,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니야, 우리 말만 들어. 아무 수는 안, 아무 수는 안 돼. 진짜 괜찮아. 지금 여기 떨어져잖아. 우리 말만 들어, 우리 말만. 큰 거. 야, 떨어지면 떨어져. 야, 빨리 붙어. 야, 붙어. 야, 붙어. 야, 진짜 찐으로도 우유. 아니, 아무 수는 안, 아무 수는 안. 근데, 희진아. 내가 진짜 얘기 진짜 진지하게 들어. 너 위험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전혀. 더 위험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더 위험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전혀. 더 위험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매너야, 이거? 희진이 무슨 매너야. 대충 좀 붙여. 어? 자, 붙이고 나와, 그냥. 너 뻗으면 돼.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야, 희진아, 위험하다. 괜찮아, 아니야, 지금. 어, 야, 다 된다.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게 거의 다. 더 위험해. 이게 거의 다 ile게 있어. 여기가 좀,IE가 터져. 기가 터져. 지금 완전 위험해. 연령이 날았어. 아니야, 전혀 상관 없어. 그리지! 저에게 stray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전혀 상관은 없어. 희진아, 전혀 상관 нами. Schwiengren 같아, 전혀 상관. 살리자 possessions, 정범인 torque.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ikahan lohlie terrory.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해, 해. 야, 붙여만 해. 붙여 붙여 그냥 붙여. 희진 씨 테이프만 제대로. 붙여 붙이기만 해. 붙이기만 해. 붙이고 그냥 다시 돌아와.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무지직 무지직. 무지직이다. 아 못 붙였어 못 붙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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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서 붙였어 떨어지면서 붙였어. 비둘 반동 비둘 반동 비둘 반동.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붙였어. 떨어지면서 붙였어. 자 붙였답니다. 오케이 좋았어 다행이야. 오 진짜 무서워. 잘했어. 연기 형. 안 돼 가자. 연기 형 가자. 해야 돼. 멘뚱 멘뚱. 멘뚱 멘뚱. 멘뚱 멘뚱. 멘뚱 멘뚱.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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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자 됐어 이제. 연기 형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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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언니 가다 가다. 내가 키가 크잖아. 더 높아 보여. 연기 형 언니 날라서 4m 가자. 연기 형. 연기 형. 언니 왜 이렇게. 언니. 아니 10을 떼. 아니 영국 이봐요. 저기 번이 30이 있는데. 되게 무섭다. 10대고 가. 10대고 가. 떼 떼 떼. 아니 근데. 무게가 있으니까. 아니 언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너무 무섭다. 언니 가자 가자. 좋아 소영아. 연기 형이 좋아 연기 형이 좋아. 안쪽 속이야 안쪽 속이야. 연기 형아. 연기 형아 3m 가야 돼 3m는. 여유 있어 여유 있어. 3m는 가야 돼 3m는. 여유 있어. 여유 있어. 관장님. 괜찮아. 관장님 와서 하든지 그러면. 좋아 좋아.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3m는 가야 돼 3m. 자 지금 표정 좋아. 조금 더 안 돼. 표정 좋다. 팔 뻗고 있어 팔 뻗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어디든지 붙일 수 있게. 좋겠다. storytelling Storia 안전히 시행을 secret. 물었다! 아 저영 저영 described. 브런치 파. 어 저영 저영 Priest. 부런치다. 어우 저영이죠 presied? 이제 나는 내 tightened?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됐다! 우와! 우와! 미소야! 야, 좋아. 미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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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동 신경이 너무 좋다. 여유가 있어 항상. 여유가 있어. 미소야! 야, 좋아. 미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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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질 수 없어, 언니도 그냥 하고. 언니 나는 무겁잖아, 쟤 모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 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언니 해보자, 해보자. 주님하고 나간다고 당하고. 해야,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야, 뭐하는 둘이. 야, 연경아. 연경아, 사랑해, 사랑해. 너무 사랑했다고. 연경아! 어!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광숙아. 광수 표정 맞아! 광수 표정! 광수 표정! 광수 표정 맞아!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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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많이 흔들려! 야 광수야! 야 진짜 광수 표정이야! 아 언니 발 내리면 안 돼! 야야야야! 아 언니 발 내리면 안 돼! 야야야야! 제발 제발 제발! 광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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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좀 봐! 지미 좀 봐야 해 지금쯤! 더 빨리 더! 더 더 더 더 빨리! 언니 언니 최대한 그냥 날로 떨어져! 팔을 뻗어야 해! 연경아! 연경아! 가! 아니 가야 돼 가! 야!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언니 언니 안 돼 가야 돼! 언니 가야 돼! 안 돼 안 돼! 가도 돼 가도 돼! 자! 자 우리 해보자! 우리 한 번 해보자! 야 연경아 연경아! 우리 끝까지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언니 한 번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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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쭉쭉! 날라? 날라! 쭉쭉! 안 돼 어디를 날라! 안 돼! 안 돼! 전수 씨 남일이라고 전수 씨! 아이다! 아이다! 형! 우리! 우리! 우리야 우리! 너 내려오면 죽는다! 우리! 파이팅 줘 파이팅 줘! 파이팅 줘! 파이팅 줘! 파이팅 줘! 파이팅 줘! 야 반말해 반말해! 야 반말해 반말해! 언니 아니야! 야 야야야! 언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돼! 다시 됐어! 다시 됐어! 다시 됐어! 다시 됐어! 더 빨리! 손 들면 안 돼요! 손 들면 안 돼! 앞에 가! 앞에 가! 조금만 더! 날라! 조금만 더 날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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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됐다고 날라! 날라! 날라서 붙여! 날라! 날라서 붙여! 어디에 날라 잡고 있어! 내가 무슨 센이야 나르게! 정신 남은 소리 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지금이야! 빨리 붙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연경아 붙여! 연경아 붙여! 연경아 붙여! 붙였어! 붙이고 떨어졌어! 떨어지고 붙였어요! 비디오 반동이야! 괜찮아? 연경아 괜찮아? 식빵 나온다! 식빵 나온다! 식빵! 야! 이 정도면 붙인 걸로 해줘! 붙였어! 붙였어! 나 뭔 느낌인지 알겠다! 오케이 파이팅! 너무 탐난다! 너무 탐나 진짜! 최고야! 이렇게 하면 일어왔으면 좋겠다! 광수 후임을 찾았다! 진짜 조금의 빗자리를 못 찾겠어! 키부터 모든 게 완벽한데! 너무 완벽해! 이게 왜 팀을 위해서 왜 생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어쩔 수... 뭐 이건... 뭘 해보지도 못하고 꼴등이네! 솔직히 말만 팀워크 팀워크 하지! 쥐들이 돈 다 가져가고! 고승현 다 같이 하고! 떡볶이 몇 개 주면! 맞는 말입니다! 고승현 씨는 여기 다 했는데! 고승현 씨는 여기 다 했는데! 얘네 돈 다 가져가고! 약간 돈을 조금 했었는데! 양심이 있으면! 팀이다! 팀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 불화가 장난 아니네! 솔직히! 누구 때문에 돈 벌었어! 솔직히 우리가 다 이렇게 깔아주고! 맞는 말입니다! 여기 지효 언니가 기억해가지고! 미쳤잖아! 너네! 성공했어! 못했어! 지효 언니 성공했다고! 아니 지효 언니가 성공했다고! 아니 지효 언니가 성공했다고! 근데 지효 언니 뭐야!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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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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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th! 펜! 멈ええせ!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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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짖! 강енс! 강수가 이렇게 정도겠다! 그렇게 끝났고! 아까 이겼기 때문에 2분 한 명, 트레이드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는! 한번, 일단 앉아 봐요! 네! 다녀! 그런데, 우리 그 아까 나는 우리 팀에서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분이 굳이 거길 가서 자기 연봉을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어? 진짜요? 누가 누가 누가? 연봉을요? 아니 그거는 팀 내 그거는 약간 깨지는데 믿음이? 아니 근데 전소민 씨 근데 왜 가서 연봉을 왜 하는 거예요? 연봉 알아봤어요? 아니 제가 연봉을 알아본 게 아니고 혹시 오시고 싶은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내가 입을게 멤버들이 오빠 어쩔 수가 없다 그래 그러면 입고 오고 싶으세요? 아니요? 너희 저기 받을 게 좀 있어 아 그래요? 왜? 너 거기서 나오고 싶구나 아니 아니 그냥 얘기해봐요 전화 봐 아니 오른다리를 저기다 걸쳐놨네 근데 아까 전에 언니가 연봉 계약하고 있을 때 언니가 얘기해봐 이게 바로 팀워크인 거 같다면서요? 이제 처음으로 느낀다 그랬는데 그 전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뒤통수 맞춘 거예요 아니 우리 또 자 우리들은 뒤통수 맞춘 거예요 내가 우리 팀 알죠? 나 지금 없는 돈에 막 구단에서 막 밥을 다 사줬잖아요 나 지금 아이스크림까지 줬어 아이스크림 그리고 세 개를 안 먹었어 자 일단 소민 씨 이쪽으로 좀 오시고요 아 방출하지 마 의리가 있지 아 그런가 어디 있어 의리 너무 없다 저쪽 뒤 내가 따뜻하게 가요 같이 정국 씨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 방송 지난주부터 오늘 2주에 거쳐서 나가요 네 내가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명분이 있어 명분이 있어 충분히 네 네 아니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제가 국간장이 국간장이 나 여기를 겪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오래 오래 알겠습니까 소민이를 받을 테니까 성칭이어를 들어가요 성칭이어를 들어가요 성칭이어를 들어가요 성칭이어를 들어가요 잠깐만 잠깐만 꼭 그래야 된다며 꼭 그래야 된다며 꼭 그래야 된다며 야 너 저거 뛰었어? 꼭 그래야 된다며 나 지금 파스 붙였어 뒤에 꼭 그래야 된다며 꼭 그래야 된다며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 돼 형 근데 뒤에서 보면 목폴라 같아 목폴라인 것 같아 목폴라인 것 같아요 10만원은 왜 이랬어 야 이 이 자식들이 지금 세상에 야 야 너희들 내가 10원인데 10을 달라고? 아 진짜 열탕이 많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저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아 원래 왜 나와요 황수 형 메인이에요 아니 또 황수 형 이상한 인도 아닐까 먼저까지 못 정할 거예요 지금 황수 형 생각해 결정을 내리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돼 황수 형 너랑 나랑 마음 똑같다 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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